안녕하세요. 캠터토스트 의정부 일락점 정주 정성수입니다. 저희가 특허받은 소스로 소스를 조리하는데 대표적으로 허브가일 소스나 핫 터닝 소스가 있어요. 그 맛으로 손님들이 느끼신 바로는 저희한테 어렸을 적 먹던 그 맛이 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토스트를 느끼해서 먹기 힘든데 저희 토스트는 먹기에도 너무 좋고 우스갯소리로는 아이들이 아침에 토스트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엄마와 먹었다고 우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3, 40대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 요즘 들어서는 연령층이 확대돼서 중학생들이나 애기들까지 해서 물론 없이 확대해 달아버렸습니다. 모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음, 더 나아가서는 연체가 많으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토스트로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푸짐하고 맛좋고 그리고 무드들 제일 토스트를 먹고 맛있다고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프예요.